자 다음은 매트라이프 매트라이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 시점에서 96% 7년 시점에서 98%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과연 10년 시점에서 비가스 혜택 받으면서 몇 프로 황금률이 있냐 달러 정신, 달러 경영 정기, 오늘의 달러 연금 달러를 좋아하죠 달러를 사정이 옛날 프로레싱 선수 달러맨 아니야 달러맨? 달러맨 아니죠 자이언트랑, 자이언트인가요? 같이 편먹었던 네네 갑자기 생각나네요 아 비포스, 아 아니죠 자이언트 아무튼 그렇습니다 헛소리해서 죄송하고요 자 달러 경영 정기 5년 시점, 7년 시점에서 이렇게 되고 6.20% 모두의 달러 종신 모두의 달러 종신, 최저 보험료 그리고 나비 보험료 대비 약 최대 467%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100만인을 위한 달러 종신 플러스 10년 플러스 일제에서 124.5% 높은 편입니다 사망보험금도 150% 채징역 그래서 주력 상품은 변액연금, 보험 동행 플러스 사망보장 출시, 투자 수익률과 유지 보너스까지 가장 경쟁력 있는 수익률 599% 대표 펀드이 미국 주식형 내 손안에 5분이면 끝 그리고 간편 가입 360 종합보장 주계약 1억 가입군으로 3만원으로 온가족이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이건 보험사에서 제휴된거죠 헬스케어 서비스 360 종합보장, 갱신형, 월 보험료 5만원 이상시 해피팩 서비스 오픈이 됐습니다 해피팩이란 7가지 헬스케어 대표 서비스를 5년간 제공이 됩니다 암치료도 10월에 커밍순 고객 서비스는 헬스케어 서비스 업그레이드 이제 온가족이 해외 의료지원도 받고 안심여행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은 44만 달러 5년 해지시 96.3% 10년 해지시 약간 124% 아까 124%였죠 5년 거치해두고 네 이거는 타사도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5년 시점에서는 4만 달러 10년 시점에서 이렇게 된다 달러는 모르니까 90% 정도 된다 왜 달러로 얘기해 그냥 황금율로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감액했을 때 뭐 3년에 101% 이렇게 되는데요 패스할게요 저도 모릅니다 자 달러 경영인정기 사망보험금 62만 달러 우리 외국인도 아니고 우리 한국사람을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7년 98.8% 이거 황금율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황금율만 보면 솔직히 그렇게 큰 메리트는 있지 않습니다 사망보험금 7년에 98% 이렇게 있다 경영인정기 CEO 유고 리스크 대비도 되고 상속 준비도 되고 퇴직금 재원도 되고 비용처리도 가능하고 경계위기 비용처리는 비용처리는 되진 않아요 이거 지금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나중에 세금을 나중에 내가 원할 때 세금을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든지 아시겠죠 경제위기는 곧 법인의 위기다 외환위기 후 전후 부도업체 추위 외환위기 부도업체 엄청 부도가 됐죠 이건 당연히 다들 알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달러가 좋다 강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매트라이프에서 달러 경영인정기 원화 고정 납입 옵션 그래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 불편이 최소가 됐고요 기본 보험료 최대 110% 성적 인정 그리고 황금률 이거 110%는 뭐 수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황금률도 10년에 90% 미신청 네 달러 간편 가입도 있게 되고 달러가 일단은 원화 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황금률이 100%라고 해도 원화 가치보다 달러 가치가 높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의 달러 종신 매트라이프 종신유 최저 보험료 고객 할인으로 많이 가입할수록 보험료가 다운되고 달러 보장 트리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러가 가입이 된다 7만 달러는 2% 이렇게 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모두의 달러 네 달러 종신유 최저치 매트라이프 전수기만 판매하지 일반 대리점 저희처럼 많이 판매하는 회사들은 솔직히 별로 그렇게 추천을 안 해줘요 뭐 그렇게까지 매트라이프가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도 있고요 10년에 공시율은 138% 0.5%에서 145% 어 이건 높네요 그래서 이건 높은 편입니다 원래 124%인데 138%까지 된다? 뭐 나쁘진 않아요 네 원달러 추이 보면 계속 둔화가 되고 있지만 점점 다시 올라가고 있다 네 이런 부분들 달러 자산을 보험으로 준비하면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금을 보장하기 때문에 납입 금액 대비 높은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 제외하고 두 번째는 달러보험은 납입기간이 은행 예적금보다 길기 때문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매트라이프 달러보험은 보험금 또는 해완금 지급사유 발생시 달러로 수령하실 수가 있으며 보험료 납입 및 보험금 수령을 원화로 희망시에는 1달러다 2원의 저렴한 환전수수료로 제공해 줍니다 자 변액연금 보험의 동행이에요 동행 한건으로 온가족 해외 의료지원까지 모발도 되고 사망보험도 나온다 이런 부분들 변액연금 달러연금 전환 납입은 원화로 연금은 달러로 받을 수가 있구요 이렇게 황금률도 높은 편이다 변액연금 미국 주식형 펀드로 네 그래서 S&P 500지수의 절반을 투자하고 나중에 낙스타 아니면 러스에 2천 그로스 그로스에 투자해서 펀드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형 1년 수익률 어우 높네요 와우 수익률이 말이 되고 누적 수익률이 어우 왜 미친 수익률네요 미국 주식형 어우 높은 편입니다 물론 무조건 수익률이 이렇게 높을 수도 없어요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미국 주식형 사모 투자 종목 채권형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하고 안전하게 하지만 원금은 이제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어 실적 배당형 그래서 수익률은 내려갈 수 있다 충분하게 그 원망과 책임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 네 전체 보험사의 뭐 수익률 여러가지 네 백만인은 유리한 달러 종식이죠 124% 7년 사망보장 150% 달러 저축 전환시 4.3%의 공시율 그래서 10년에 124.5% 높은 편입니다 10년에는 낮지만 올라갔다 내려간다 네 달러 저축 전환시 공시율 4.3% 달러 저축 전환 그래서 달러 저축 전환시 금리 확정의하면 1.0% 달러 저축 전환시 공시율은 4.3% 달러 저축 전환시 5년 계약일로부터 138.6% 이렇게 된다 간편 가입 360 종합보험 나 하나 보험 가입하면 우리 모두 헬스케어 네 자 360 헬스케어는 내가 나 와이프 가입했으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들 손자 다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헬스케어 패밀리 서비스 대표 서비스 대형병원이나 진료 예약 가능하구요 건강검진 예약 대행이 가능하고 노인 요양시설이나 해외 의료지원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대 진단 수술 질병장애도 간편 내열관 허율성 수술비 질병 후장애 모두 다 저렴하게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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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360 종합보장 보험 후 5만원 이상 가입하면 5년간 360 초회보험료 5만원 이상 9월 5일 이후부터 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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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를 가능하다 헬스케어 헬스케어 서비스는 이 7가지가 돼요 대학병원 진료 예약 명의 양 요즘에 어 지금 의료 대란인데 이게 예약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건강검진 예약 노인 요양시설 안내 이거는 뭐 그냥 어 그냥 거의 건강보험공단에만 해도 되는데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어요 표적항암 집중관리 이것도 뭐 이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전문 의료진 건강상담 이것도 돈만 내면 되는 거 심리상담 예약 이것도 뭐 가능해요 뷰티웰빙 이것도 다 그 외주업체완 재우에서 좀 얼마 먹을 거예요 이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교보도 있고 삼동도 있고 다 있어요 이거는 다 있기 때문에 다 본인 회사가 잘났다고 하죠 네 해외 의료지원 변경 전에는 혼자였지만 다 된다 왜 이게 다 같이 혜택을 준다는 취재하였는데 장사하려고 장사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다 무료로 아니죠 네 무료로 아니고 소정의 언용도 내야 된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네 상품이들 얘기하지는 않고 해픽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보호망 일단은 나머지 회사 모두 다 올려들었습니다 네 생명보험 10월 신상품 어저께까지 15개 회사 올려드렸는데요 또 유튜브에 잘라서 각 회사마다 올려드릴 테니까 긴 거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보셔도 되겠지만 지루하시면 일단은 본인 입맛에 맞게끔 하나씩 제가 카테고리를 뭐 삼성생명 교보생명 훈국생명 한화생명 라이나생명 농약생명 디비생명 여러가지 올려드릴 테니까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0월도 저 보호망과 아자아자 화이팅하시고 일단은 내일 또 쉬는 날이니까 푹 쉬시고 저 보호망은 오늘 내일 365일 1일 1방송 혹은 2방송 할테니까 많은 구독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말씀 드릴게요 자 마지막 멘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보단 사후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구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늦은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합니다 바보우 2ters 2시 Nah 2시 1시